이 대만 선거에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은 집계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진짜 수개표입니다. 12월 27일 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관리 방안에 전면 수개표가 있습니다. 그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행상식 사전투표함에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끌고 투표소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그걸 수개표라는 겁니다. 위조투표를 한 장 두 장 세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전면 수개표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세는 것이 전면 수개표입니다. 그런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다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고 거기다 숱셔 넣은 위조투표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법원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재검표 날에 위조투표지를 다 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검표장에서 나온 그 투표지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집계 조작이 핵심입니다. 집계 조작이. 여러분 이 집계 조작이 핵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입니다. 왼쪽이. 이것이 뭐죠 관악에 있는 그런 것을 상정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도입니다. 개표 상황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송출을 하게 되면 관악에 여러분들이 있는 db에 보조 db에 모든 표가 집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로 가기 전에 선거 데이터 마사지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냥 pc 한두 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쪽은 보고 한쪽은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가지고 조작값이 입력이 되면 모두 100표가 150표 200표가 250표 300표가 380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가 다 이런데 변조가 돼 가지고 방송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가 언제 짜지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 확정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뭡니까 다 조작값들이 설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집계 전산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누가 이름들 표를 찍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가 몇 명이 투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도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삼청동 일본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해진지를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카운트를 못하게 하는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못 찍도록 하는 거죠. 왜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야 되니까 위조투표제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h님이 만든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더블당은 여러분들 투표만 하면 이렇게 플러스 값이 이렇게 미친 수치라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한 투표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이런 짓이 왜 나옵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만들어서 내는 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전산 프로그램을 여기다 그냥 깔아놓고 그냥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숫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9년 4월 7일 보궐선거 2020년 4월 15일 총선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이때 얼마나 훔쳤냐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에 20% 훔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은 얼마나 훔쳤냐 25% 훔친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었지 이때는 단일화 돼가지고 20% 훔쳐가지고 전부 다 정의당 함께 줬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 훔쳐가지고 도둑질한 장무를 후보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블 민주당 40% 주고 정의당 60% 먹고 도둑놈들이 표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 사전투표 덕도에서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25% 훔쳐가지고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조작을 하니까 이게 조작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쓴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조작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7.49%를 조작했습니다. 비슷한 숫자를 집어넣든지 더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걸 못 막으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뭡니까 대피하고 뭐죠. 크리넥스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선거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선거에서는. 이 선거에서는 2017년 대선에 사용했던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놓고 돌린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뭐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깔아돌린 겁니다. 조작감만 들으면 다르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냥 싸우나 하고 놀고 있을 겁니다. 그날 되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만 합정이 되면. 여기다 넣고 그냥 돌려버리면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거사기집단이고 선거야바이집단이고 선거조작집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선거는 12.5% 도덕질할까 4월 15일 총선처럼. 이번 주는 17.5% 도덕질할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형님이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한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 35% 도덕질했는데 17.5% 절반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 40% 합시다. 20% 집어넘어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만 선거를 보면서 참 뭉클하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자기 나라를 저렇게 큰 체력들인 그런 중국 공상당에 맞서가지고 양안관계가 여러분들 불안해지고 하면 얼마나 대만 사람들도 가슴이 설렁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콩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렇게 선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죠.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이 풀링 스테이션 미국도 이제 선거가 문제가 많았으니까 타이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매뉴얼리 카운티드 완전 수개표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완전히 그리고 전국의 1만 7천 개의 투표소에서 다 이름듯이 되기 때문에 투표함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을 옮겨가지고 지역 선관이 산하에 그 4박 5일선이 있는 사이에 표를 얼마나 쑤셔넣겠습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230표 382표 356표 후보자 총통표. 그 다음 입법위원표 한자도 참 잘 썼네요. 하문철 이게 무슨 짭니까. 청덕 이거는 무슨 짠가. 그리고 전체 표 1552표. 무효표 6표. 그 다음에 입법위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승용 이렇게 해서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6개 총통 부총통 제11 선거 1552번 투개표소. 그러니까 투개표가 동시에 이루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윤아무개 몇 표 심아무개 몇 표 이아무개 몇 표 옥아무개 몇 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기 다 두들겨서 합산되면 집계하는데 뭐죠. 전화나 팩스로 보내면 되겠죠. 팩스로 보내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럼 도단위에 모으고 중앙에 모으게 되면 딱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다 개표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분들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집계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집계 조작.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의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집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표 암흑의 2표 암흑의 466표 암흑의 3표 암흑의 27표 암흑의 425표 무효표 6표 입법위원회 무효표 13표 이게 다 정자 우물정자로 쓰는 겁니다.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정자로. 이 우물정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우물정자로 230표 382표 356표 무효표 6표 우물정자로 3천만이 알 수 있는 이름 계산기가 우물정자잖아요. 우물정자면 바른정자. 그렇죠. 참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이렇게 간단한 선거를 다 정자로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현장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usb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조작값을 입력을 하고 그래서 개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컴퓨터로 송출하기면 보조 db까지는 정상적인 표가 도착하는데 그다음은 먼저 메인 db로 가기 전에 다 조작용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다 표를 변조를 위변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아주 중요한 조작은 집계 조작입니다. 표를 모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고 이것이 나라를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댓글에 방송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당신은 그만두고 나는 계속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인생관하고 가치관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옥 같은 어둠이 여러분들 주위를 덮고 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포기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물줄기가 결국은 뭐죠 선거 부정 세력을 일망 타진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설령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한 5, 6년 투자한 것이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도 그거는 인생으로서 그걸로 그냥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 해 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을 다 하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1년에 여러분들 예산을 1년에 9천억 이상 쓰고 직원이 여러분들 2천구백 얼마니까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비정규직까지는 포함하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운영해 가지고 그냥 국민의의 군림하는 대한선관이 조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참 개탄할 노릇이고 고쳐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분이 아마 영미권의 기자들 같은데 굉장히 본인이 생소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 생소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생소하게 대만이 방금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전이 부착된 신분증과 투표자가 올바른 투표수를 방문했음을 증명하는 통지문을 지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표요원은 투표지를 한 장씩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계산합니다. 우편 투표용지는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투표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분산해서 계산하니까 빨리 여러분 다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간단한 선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거가 간단해지게 되면 명료해지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장선거처럼 대통령 선거를 간단하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수 레벨의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서가연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어떤 누구도 선거관리비원회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과의 타협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 거린이 아닙니다. 법을 법대로 하자는 것조차 우리가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과 같습니다. 악과lines